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2부 4-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까지는 이상기체 그리고 액체 이렇게 두 부류의 분극모멘트와 분극량 벡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 공간 내가 느끼는 전기장을 통해서 각각의 원자가 국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 지식을 통해서 이제는 기체나 액체가 아닌 고체 유전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체 유전체를 생각함에 있어서 또 단순한 시스템을 생각하는 게 좋은데 일렉트렛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초와 같은 소재가 일렉트렛입니다. 마치 자석이 있다면 전기적 자석이 바로 일렉트렛이 될 텐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각의 격자 내에서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과 플러스 전하의 중심이 이격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그것들이 공간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형태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초 혹은 왁스 이런 것들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일렉트렛이 될 텐데 이 일렉트렛의 분국은 전기장을 가하는 방향에 정렬해서 정렬된 분국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주위에 있는 음전하나 양전하를 흡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력은 워낙 큰 힘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서 주변에 있는 전하들을 끌어모아서 차폐를 시키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 이런 일렉트렛 소재 말고 다른 범위 부류의 소재가 있는데 바로 유전체 중에서도 파이로일렉트리시티, 열전 소재가 되겠습니다. 열전 소재는 열을 가하게 되면 분국의 크기가 바뀜으로써 실제로 차폐되는 전하의 양이 달라지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소재를 이용해서 열의 변화가 있었을 때 회로에 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베스터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러한 소재의 클래스 내에는 더 작은 부분 집합으로 앞전이 있습니다. 앞전은 우리가 압력을 가했을 때 소재 내에 있는 분국이 분국량이 바뀜으로써 또다시 차폐의 전하가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로에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 주면 앞전 하베스팅, 즉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소재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정말 너무나 대칭적이어서 분국이 없는 소재도 있고 그런 분국이 없는 고체 소재는 전자분국량, 즉 Electron Polarizability와 Oriented Dipole Polarizability, 그리고 이온에 의한 Polarizability 이 세 가지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특수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전체에서 열전체가 있었고, 부분 집합으로 열전체의 부분 집합으로 앞전체가 있었는데 앞전체 내에서도 강유전체라는 아주 특수한 클래스의 소재가 있습니다. 페로 일렉트리시티가 되겠는데 이 강유전체는 사실은 강자성체, 즉 우리가 보통 자석으로 쓰는 소재와 비슷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름이 페로 일렉트리시티가 됐던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소재가 바륨타이타네이신데 즉 바륨과 타이타늄과 산소가 붙어있는 세라믹 소재가 되는데 이 소재는 사실 다리미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뜨거워지면 저항을 크게 키우고 너무 차가워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그런 소재로도 저 바륨타이타넷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바륨타이타넷의 소재를 아주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한 격자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정육면체처럼 생긴 사각형 콕지점에는 바륨 플러스 2가의 원자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정사각형 면 중심에는 산소 2 마이너스가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정가운데에는 타이타늄 4 플러스 가의 원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큐리온도 위에서는 그냥 보통의 유전체처럼 행동하다가 이 큐리온도 아래가 되면 자발분극을 갖게 되는 강유전체가 되며 이 자발분극이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강유전 특성의 표본이 되죠. 이 바륨타이타넷의 큐리온도는 섭시로 118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의 우리가 히터를 갖고도 우리가 상전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강유전체 바륨타이타넷 내에 원자가 느끼는 국부적인 전기장은 얼마일까요? 요게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체 내에서 분국량 벡터를 생각하려면 본인이 만드는 분국량도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라는 것은 즉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아주 균질한 액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구형에서 우리가 구했던 로컬필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육면체에 가까운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구형으로 뚫으나 정육면체로 뚫으나 거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그냥 구형과 같은 3분의 1이라는 계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알파가 3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n알파가 3에 가까워지는 그 시점이 우리가 상전위가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상전위 온도 R에서 강연체 내에 얼마만큼 큰 전기장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계조건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카파 즉 유전상수는 음수로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요즘 현대에서는 음의 커페스턴스 즉 네거티브 커페스턴스 소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파가 음수가 되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하지만 아직 논란이 조금 있고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된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일단 카파는 양수다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카파가 양수가 된다 하면 n알파는 3보다 커질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n알파가 3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가 커집니다. 알파가 커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기장을 가해주면 그러면 나의 분국량은 더 민감하게 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제 전기장이 민감하게 커지면 국부적인 전기장도 커지겠죠. 북부적인 전기장이 커지면 내 이웃은 내가 커진 그 전기장으로 인해서 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웃들이 또 커지면 외부 전기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또 커지게 됩니다. 자 랑개빈 함수를 기억하시면 이게 전기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국량이 커지긴 하지만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포화가 될 때까지 서로 티격태격 키워주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국 카타스트로피 혹은 폴라리제이션 카타스트로피라고 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이 n알파가 3일 때입니다. 그렇게 n알파가 3이 되면 분국은 락틴, 즉 완전히 더 이상 커지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발 분국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n알파가 3일 때 자발 분국이 생기니 n알파가 3이 되는 온도를 우리가 알면 그것이 바로 큐리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륨타이타넷은 어떤 때 n알파가 3이 될까요? 이게 이제 저희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n은 뭔가요? 단위 부피당 원자의 개수가 됩니다. 알파는 각 원자가 외부 정기장에 의해서 분국이 되는 민감도입니다. 자 알파가 일정하다고 치면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n밖에 없습니다. 즉 부피당 몇 개의 원자가 있느냐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원자의 개수가 바뀔까요? 부피가 바뀔까요? 네 맞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바뀝니다. 열 팽창이라는 현상 아시죠? 온도를 올리면 모든 소재는 보통 양으로 팽창합니다. 그 팽창 개수를 열 팽창 개수로 하는데 온도가 올라올수록 부피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원자 개수 n은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n알파는 3보다 작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 때는 락힌이 안 되다가 온도가 낮을 때 딱 락힌이 되겠죠. 따라서 열 팽창 개수를 통해서 n알파가 3이 되는 조건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알파가 3이 작은 상태, 3보다 작은 상태 즉 온도를 올려서 n알파가 3이었는데 3보다 작은 상태가 되는 그런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온도 조건을 T sub C 즉 크리티컬 템퍼레처, 다른 말로 큐리 템퍼레처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팽창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피 열 팽창 개수 알파 V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알파 V는 V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글자 n, 소문자 n을 다이폴 셀의 총 개수라고 하고 대문자 V를 다이폴 셀의 부피라고 합시다. 그리고 편의상 베타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베타는 알파 V의 3배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베타는 굉장히 작다고 칩시다. 보통 선형 열 팽창 개수가 10에 마이너스 6승 정도 되죠. 따라서 부피 팽창 개수도 같은 온도가 될 텐데 그 베타가 10에 마이너스 5승에서 10에 마이너스 6승 퍼 셀시어스 디그리, 데그리 셀시어스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문자 n, 즉 단위 부피당 원자의 개수는 V분의 n이 될 텐데 그 V가 V0에다가 1차 근사를 시키면 1 플러스 알파 V 델타 T가 될 것입니다.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 n이 들어가고 알파 V 곱하기 델타 T가 매우 작으면 이항 정리를 할 수 있으니 이것은 약 V0분의 n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알파 V 델타 T가 될 것입니다. 자, V0분의 n이 대문자 n0니까 n0 마이너스 n0 알파 V 델타 T가 되고 앞서서 베타를 3알파 V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이것은 n0 빼기 3분의 n0 베타 델타 T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크리티컬 템퍼러처, 즉 큐리 온도를 Tc라고 하고 이 온도는 n알파가 정확하게 3이 될 때라고 합시다. 그러면 n0는 다이폴 셀의 밀도가 T가 Tc일 때라고 치면 그러면 n알파는 n0 알파 마이너스 3분의 n0 알파 베타 델타 T가 될 것이고 그것은 3 빼기 n0 알파가 3이라고 했으니까 3 빼기 델타 T가 될 것입니다. 베타 델타 T, 자, 델타 T가 T 마이너스 Tc일 테니까 이것은 3 마이너스 베타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Tc가 될 것이고 이것을 플라우시오스 모소티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카파 마이너스 1은 베타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Tc를 3으로 나눈 것을 분모를 하고 3 빼기 베타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Tc를 분자로 하는 식이 될 것이며 베타 곱하기 T 마이너스 Tc가 1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저 분자의 우항을 무시하면 카파 빼기 1은 베타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Tc분의 9가 될 것입니다. 즉 유전상수 카파는 온도에 반비를 하는데 온도축에서 Tc만큼 시프트가 되는 것이겠죠. 이걸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저먼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 출판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발음 타이탄에잇에 대한 것일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Tc 370과 395 켈빈 사이에서 정확하게 거의 16,000까지 올라왔다가 온도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음 타이탄에잇에 Tc가 118도인 것 기억나시죠? 118도 더하기 273하면 얼마죠? 네, 391이죠. 그래서 391에 가까운 곳에서 저 전의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적으로 거동하는 소재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이웃을 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층, 아래층, 왼쪽 집, 오른쪽 집 정도만 알아도 위층, 아래층, 왼쪽 집, 오른쪽 집만 알아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듯이 이 원자 혹은 분자의 분국도 윗집, 아래집, 왼쪽, 오른쪽 즉,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간의 상호작용만으로도 전체 집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많은 직원이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상호작용하는 직원은 바로 직속 상사 혹은 직속 부하 혹은 동료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인터랙션이 내가 회사 내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결정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더 있고 싶은지 혹은 그 회사를 나가고 싶은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정말 멀리 떨어지는 부서에 있는 직원은 나한테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회사 생활을 하면서 혹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에 있는 원자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 원자가 나한테 주는 영향은 크게 개의하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애, 바로 아래에 있는 애 혹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애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따라서 그러한 국한된 공간 내에서의 상호작용만 알면 우린 전체 집단의 거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큐리 온도보다 낮아졌을 때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의 격자 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저 오른쪽 상단의 그림에 보면 중심에 타이타늄 원자가 있고 주위에 산소 원자가 포진하고 있으며 조금 더 멀리에 발음 원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봤을 때의 이웃과 이 빨간색 박스 방향으로 봤을 때의 이웃이 다릅니다. 그렇죠? 빨간색 박스로 봤을 때에는 옥시전이 타이타늄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요. 파란색 대각선으로 봤을 때는 타이타늄 위아래는 옥시전이 똑같이 있지만 왼쪽 오른쪽에는 발음이라는 새로운 이웃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 두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 현상을 잘 살펴보면 전체 집단의 거동을 알 수 있죠. 이 집단의 거동을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타이타늄도 플러스고 발음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타이타늄, 발음은 똑같은 양이온으로 생각하고 산소 옥시전은 그냥 똑같은 음이온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른쪽에 단순화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격자 상수가 A라고 하면 즉 저 정육면체의 크기를 A라고 하면 A 간격만큼 보시면 분국 모멘트가 정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웃에 있는 모멘트를 생각해 보면 이웃에 있는 모멘트를 생각해 보면 이 A만큼 떨어짐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것이 보이시면 저 복잡했던 그림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저 그림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사이의 상호작용보다는 위아래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했을 때 복잡한 현상이라도 먼저는 단순화시키고 나서 복잡도를 차근차근 올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체 유전체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많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이웃 혹은 두 번째로 가까운 이웃만 일단 생각하고 그 이웃을 또 단순화시켜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생각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같은 체인 간의 거리를 이 A로 줬습니다. 같은 체인 간의 거리를 이 A로 갖고 위아래 간격은 A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쪽의 체인 간의 인터랙션보다는 위아래 간의 인터랙션, 즉 같은 체인에서의 인터랙션은 더 중요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풀다 보면 아, 이렇게 단순하게 맞는 것도 복잡한 현상을 잘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 체인만 생각하고 이 A 떨어진 만큼 체인은 전혀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앞장에서 우리가 분구기 P가 있었을 때 그 P가 만드는 전기장이 Z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E-sub-JEST는 4파입수론 제롬의 P 곱하기 R3 승분의 3코스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었고 한 라인에서 줄을 쓴다고 하죠. 예, 이 원자들도 줄을 서서 내가 윗사람이 나를 끌어주고 밑에 사람이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라인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힘이 바로 E-sub-JEST가 됩니다. 그게 4파입수론 제롬의 1, R3 승분의 2P가 되겠죠. 자, 이러한 서로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끼리 끌어주는 힘이 클수록 즉, P가 클수록 이게 커지고요. 같은 라인에 있더라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힘은 떨어질 겁니다. R3 승분의 1로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조식을 한번 사용해보면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빨간 원으로 생각하고 첫 번째 이웃을 초록색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저 체인에서 생기는 전기장은 4파입수론 제롬의 2P, A3 승분의 2 곱하기 가로열고 저 무한수열이 될 것입니다. 2 빼기 2 더하기 8분의 2 더하기 27분의 2 더하기 64분의 2 더하기 무한대까지 그래서 수렴하는 것이 될 텐데 저걸 다 더해보면 입실론 제롬의 2B, A3 승분의 0.383 이렇게 나오죠. 이 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즉, A가 정해지고 P가 정해지면 이 체인 간의 전기장은 정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0.383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자기 수하에 있는 라인만 말고 다른 옆에 있는 라인과 상호작용을 생각하면 0.383이 0.333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차이가 0.0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즉, 내 수직으로 있는 라인 간의 상호작용이 전체 상호작용의 거의 8,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집단을 생각함에 있어서 내 직속 상사, 직속 부하만 생각해도 거의 나의 상호작용의 8, 90% 이상이 결정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소재 내에서의 그러한 상호작용이 사실은 사람들이 느끼는 조직 생활에서의 상호작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싱글 체인에서 같은 체인에서 언제 우리가 정말 무한대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한번 보면 P는 알파 2제로 이 체인이 되고 이 체인은 A3승분의 0.383 곱하기 입슐론 0분의 P이기 때문에 저 두 개가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저 두 개가 같아지는 조건은 알파가 0.383분의 A3승이 될 거고 A3승은 즉, 사홍스트롬이기 때문에 대략 사홍스트롬이기 때문에 그 사홍스트롬을 저 안에다 넣으면 바로 알파값이 나올 것입니다. 이 알파값이 바로 큐리 온도에서의 알파값이 되겠죠. 바륨타이타넷의 경우에는 스페이싱이 아까 격자상수와 사홍스트롬인데 그거의 반을 A로 하자고 했으니까 A는 2홍스트롬이 될 것이고 2홍스트롬은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cm가 될 겁니다. 왜냐? 1nm가 10에 마이너스 7cm인데 10옹스트롬이 1nm니까 저렇게 A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cm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알파는 2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cm 3제곱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각 원자의 전자적 알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일렉트로닉 알파를 생각해 보면 산소는 알파가 3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cm이고 타이타늄은 2.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cm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산소와 타이타늄의 평균을 내보면 16.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cm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평균값은 우리가 예측한 21.8에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렉트로닉 폴라리제이션에서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 즉 이온의 이격에 의해서 생기는 분극이 될 텐데 이 이온에 의해서 생기는 분극은 9.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cm이 됩니다. 실제로 더 정확하게 계산하자면 11.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cm이 될 텐데 여기서 약간의 에러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 값을 더하면 우리가 계산했던 21.8의 매우 근접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이론이 실험을 정확하게 다 설명하진 못합니다. 아직도 그러한 이온 분극이 있는지 왜 그런 이온 분극이 있는지 지금 알려지지 않는 상태고 또 왜 낮은 온도가 되면 면 중심으로 분극이 생기지 않고 꼭지점 중심으로 분극이 정결되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이 하나의 체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 집단이 행동하는 것을 상당히 잘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심화된 논의로 강유전성과 반강유전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륨타이탄의 강유전성을 얘기할 때 한 체인이 서로 밀고 끌어주는 그런 현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쪽 체인이 위로 쫙 정렬이 돼 있으면 옆쪽 체인은 마찬가지로 위로 정렬된 상태를 보여드렸죠. 그런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분극이 만드는 필드를 보면 자기 바로 위아래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지만 왼쪽 오른쪽 이웃은 반대 방향의 힘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은 옆쪽 라인은 반대 방향으로 분극이 생겨야만 서로 해피한 거죠. 서로 행복한 거죠. 그런데 바륨타이탄의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라인들이 살짝 작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 그 다음 동일한 라인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총합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강유전성의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두 개의 체인이 가까워지면 이와 같은 메커니즘보다는 직접적으로 서로 반대로 주는 것이 커지기 때문에 왼쪽 그림과 같이 반강유전성 즉 한쪽 라인이 위로 정렬되어 있으면 이웃 라인은 아래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장을 줬다가 다시 빼면 총 분극량 벡터가 0이 되지만 강유전성 같은 경우는 줬다가 뺏었을 때 정렬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0이 아닌 큰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에 대한 소재 연구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메모리 분야나 에너지 분야에서 각각의 물성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갖도록 디자인하는 데 쓰이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